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니저입니다 장은 끝났어요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뭐 차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그냥 종가 악마가 나왔어 삼성전자가 종가 악마 나오니까 코스피 자체도 약간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2329.17 0.33% 정도 마이너스로 마무리 됐고요 개인들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샀고 오늘 기관들만 팔았어요 5853억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샀다 개인들이 3878억 외국인들 1744억 쓴맷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종목들 쭉 보니 LG 앤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늘 3.5% 올랐고 SDI 1.9% LG화학 1.6% 올랐어요 삼성물산 1.6% SK이노베이션 3.2% 정도 올랐고 떨어진 종목들은 우리 삼성전자 0.6% 삼박 0.3% 타이닉스 2.1% 오선주 2.0 현대체 1.8 네이버 2.8 기아 2.5 셀티온 1.3 카카오 4.2%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카카오 많이 빠졌죠 네이버도 좀 빠졌고요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어떠냐 694.13 3.24포인트 떨어졌네요 0.46% 하락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샀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1080억 정도 매도를 냈습니다 매도 매도를 냈고 셀티온 엘스키어가 2% 빠지고 HRB 2% 카카오 게임들 5.3% 펄어비스 4.2% 그리고 셀티온 제약이 한 2.5% 정도 빠졌고요 오르는 종목은 에코프로 BM 1.7 LNF 0.2 에코프로 0.3 천보 2.7 리노공업 0.1%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아쉽네요 보니깐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선박하네요 쭉 빠졌다가 지금 0.08% 현재 약보합으로 현재 잘 버티고 있어요 홍콩은 한 2.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68 현재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오늘은 휘장이죠 휘장이고 그리고 아시아에 또 대만 대만이 0.87%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은 1423원 1423원 2원 올랐습니다 2323원을 현재 환율이 좀 약간씩 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침부터 그 파월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상당히 메파 파월 진짜 이 발언 하나로 이제 골로 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미국 증시 쑥대방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이 멀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거의 거액 자산가들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올 최고의 투자 기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쓰리고 시대에서는 부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혼란을 가져가는 현 시장에 대해서 금융 당국마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은 좀 달라요 이런 장세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삼고 있고 그 자산가들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6개의 은행의 PB들이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지속될 것 같다 이에 맞춰서 재테크 전략을 세워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들의 PB들은 높은 금리와 안정성을 담보로 채권 투자가 부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채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행보로 다시 벗기 힘든 금리가 채권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인데 PB들이 만나는 현금 부자들은 장기가 높은 금리를 받는 계획을 채권 투자에서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 내에 멈출 경우에는 정기예금 등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질 수 있지만 채권의 경우는 장기가 높은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비중 확대로 자유로워서 예금보다는 자산 확대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2, 3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을 분할해가지고 살 경우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현 수준의 시장금리가 2, 2년에서 3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하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2, 3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중장기 채권 분할을 사라는 거죠 은행이나 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이나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카드체 연금리가 6%라는 만큼 아주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조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피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참고해보면 합니다 나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도록 하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59,2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오후에 5만 9,8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 올라가서 야 좀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쉽게도 빠져버렸어 5만 9,800원까지 갔는데 종가 악마 500원 빼네요 500원 기간대 참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팔아 246만 주 골드만이 143만 그리고 모건 스탠리 41만 BNP 16만 CL 6만 3천 ESG 5만 JP 3만 2천 정도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골드만 애들이 한 16만 16만 정도 팔고요 JP 34만 6천 CL E 34,0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한 58만 주 정도 소량이 나왔고요 공매 아 그리고 우선주는 어떠냐 지금 우선주는 5만 3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5만 3천원 끝냈는데 이것도 막판에 빠지네 보니까 5만 3천 한 2백원까지 갔었는데 좀 빠졌습니다 저가는 5만 2천 6백원 그래도 5만 3천원 선을 지켜줬습니다 5만 3천원 선 아쉽죠 1,100원이나 빠져가지고 좀 많이 빠졌어요 본주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49만 3천주를 팔더라고 49만 3천주 개인들이 한 40만주 샀습니다 기관이 한 9만 1천주 정도 사서 그렇게 끝냈고요 CS 애들이 한 9만 8천정도 JP모건이 11,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CL 뭐 멜린치 JP모건 이런 애들이 좀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짜증나고 황당한 날이었는데 미국장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삼성들도 제가 버텨준 겁니다 종카 악마가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빈이 더 섭쇼한 영향을 이따가